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건설업종 2023년 전망입니다. 2023년 건설업종지수는 횡보할 것입니다. 이는 주택 분양 경기가 2022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분양 경기 악화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은 감소할 것입니다. 2023년 주택 분양 세대수는 2022년 연간 분양 물량 수정치 대비 23% 감소한 30만 세대 내외일 것입니다. 문제는 금리 부담으로 인해 공급보다 더 큰 폭으로 청약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공급 과잉으로 생겨난 미분양 주택들이 해소되기 전까지 건설업종 밸류에이션 배수의 반전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어서 국내와 해외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를 살펴보면 매출화되는 주택 현장이 올해보다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 외형 감소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 예정 원가를 높인 현장들로 인해 나빠진 매출 믹스가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커버리지 건설사들의 원가율은 완만하기에 우하향할 것이며 수익성 개선 속도는 다소 정체될 것입니다. 해외를 살펴보면 연간 해외 수주액은 올해와 유사할 것입니다. 건설사들이 주력 공종 위주로 입찰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 수준은 재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실제 수주를 해내는 공사들은 국내 주택 현장만큼의 마진을 남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3년에 건설사들이 주력할 해외 현장을 키워드 중심으로 나열하면 네옴 시티 인프라 공사, 동유럽 국가 대형 원전, 가스 프로젝트 등 세 가지일 것입니다. 커버리지 건설사 최선호주는 대우건설입니다. 주택 건축 이외의 사업 부문으로 마진 구조를 다각화했기 때문입니다. 분양 경기가 되살아날 때까지 회사 체력을 뒷받침할 거점 국가 및 주력 공종 위주의 수주 또한 연이어 생겨날 것입니다. 입찰 풀상, 현재 플랜트 토목 부문에 외형과 수익성을 책임지고 있는 최적 사례 재현을 기대하며 폴란드 대형 원전 2단계 결과 또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종의 2023년 연간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